네, 1박 2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배우를 하고 있고요. 21살 유선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은 1박 2일 첫 촬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. 상숨도 못 잤어요, 진짜로. 아니, 무슨 드라마 첫 촬영을 하러 가는 것만큼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. 일단은 설레요. 설레는 게 더 커요. 어렸을 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 봤었고 그때 제 시절에 일요일 저녁을 책임졌던 진짜 저의 영국기였거든요, 진짜. 일단 복불복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요. 진짜 까나리 못 먹는지 신 거 뭐 이런 거 있잖아. 저 진짜야 모르고 그런 거 진짜 못하는지. 물론 또 독도를 안 가봤어요. 너무 궁금해요. 가보고 싶어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가는 길에 우리 스텝분이랑 같이 1박 2에서 봤던 기본적인 게임들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쨌든 가서 미션들 많이 해야 되니까 배고해볼래요, 아들아. 절대 안 가. 왕밤빵? 왕밤빵?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.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왕밤... 왕밤빵이라는 물체를 생각하고 왕밤빵 왕밤빵 이런 거... 이거 어렵다? 수도해볼까요, 수도?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건 이미지상 안 될 것 같아, 어서와. 아일랜드의 수도?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? 아일랜드는 더블링이에요. 더블링? 더블링 할 때 그 더블링이에요. 안 되겠다, 이미지상. 그러면 누나 사자성어 내줘요. 사자성어를 좀 많이 알거든요. 과유? 대부. 고진? 감래. 십시? 일반. 어휴, 오빠가 잘 안 되니깐요. 별초? 충북. 관부? 관부지구 아니야? 관부자이 그래, 관부지구. 황소 뒷걸음질 찌다가? 뭐라고? 황소 뒷걸음질 찌다가 넘어진다? 깨배운 도둑질에? 흥미가 생신다? 닭 잡아먹고. 와우. 와, 이거 큰일 났다. 오늘 가서 나 뒤틀릴 것 같은데? 말도 못해. 말도 못해. 말도 못해. 이제 오늘도 태도 떴네요.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. 또 막내로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. 행복한 감정들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따가 만나요. 제가 이거로는 이따가 만나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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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